와아! 오호! 오케이! 먼저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! 너무 넓군요 너무 넓어요 가운데 뭉쳐있지 말고 좀 떨어지죠?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인사망을 먼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호입니다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지혜이 콘서트가 드디어 4월에 승롤일 밤에 잠시 주 경기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우에 창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 4군데를 보면서 오프닝 때 두 곡을 하고 나면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는데 여기 무대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이 넓은 경기장은 꽉꽉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... 여러분들께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길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여러분께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실까요? 1층 1층 여기 앉은 잔디밭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뒤에 2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저의 지혜이 다섯 명 합쳐서 딱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죠? 우리 다 딱 한 명만 될 수 있죠? 딱 한 명 돼서 오늘 죽도록 놀다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계속 상상했었어요 여기 와서 앉아계신 여러분을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? 기분이 들까? 미칠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의 지혜이를 보고 계셨군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지혜이를 믿는 만큼 저희 지혜이도 여러분을 믿고 더 멋진 모습 언제나 안 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 그런 말 다 잊어 먹고 그냥 다 함께 같이 즐겨요, 오케이? 아, 예! 그러면 저희들 잠시 후에 들어갔다가 다음 곡으로 같이 찾아뵐게요 러뷰! 안녕!